방송은 이상벽 동지의 잊지 못할 반생이 되겠습니다. 방송은 이상벽 동지의 잊지 못할 것입니다. 이럴 때 그 생각은 우리 방송원의 목소리가 우리 조국 인민들에게 직접 전해지겠구나.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더 긴장되고 또 가슴도 왈락왈락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야 되겠구나.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계단까지 더 계단에 올라가서 방송 탁에서 이상벽 방송원과 허무하면서 정말 기쁨에 눈물도 흘리면서 저도 조국에 한마디 했습니다. 우리가 이겼다는 거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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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